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자신이 지원할 직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럼 통신기술직 취업을 준비한 여러분들과 함께 통신기술직 직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신기술직 직무 소개와 취업에 필요한 역량입니다. 각종 통신을 구축하고 통신서비스를 담당하는 통신기술직은요, 종합통신업과 통신판매업은 물론이고, 방송과 무선통신, 장비제조업, 전기전자공학연구개발업, 유무선통신업에 주로 진출을 합니다. 통신기술직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요, 전공도 다양한데요, 전무통신공학, 전자공학, 컴퓨터학과를 전공한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성이 중요한 통신기술직, 이 직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통신기술직은 크게 유선통신구축, 무선통신구축, 또 통신서비스로 나뉘는데요.